들어가고 오셔. 어디를 좁게 더 해 줄까 어디를 어. 덕진 선생님 어디가 문제요 어디가 문제요 어디를 더 해 줘. 동방 하루 서방 하루 할 때 하루에서 처음에 아까 하실 때는 누에서 조금 끊어져 가지고 아홉 열 날을 줄이라 요거 지금은 탁 끌어버리니까 끊고 북방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동방, 화류, 서방, 화류, 북방, 화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아까 끝내서 그랬지. 12번째 박에서 마지막에서 류, 북방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방, 화류, 서방, 화류, 북방, 화류, 남방, 화류야, 꿀름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류가 12번째 박에서도 마지막에 붙어. 하나 둘 할 때 둘에 붙는 거야. 제일 마지막 꼴에 비해 붙어. 북방에서 북이 하나가 팔아 들어가니까. 류를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경과음으로 노트씩 그냥 들어가는 거야. 화류 북방 이렇게 들어가. 화류, 북방, 화류, 남방, 화류야, 꿀름이야, 꿀름이 이렇게 하는 거야. 북방을 그렇게 붙이니까 멋있지 않은데. 그렇게 붙여야 멋있어. 멋을 낸 거야. 쫄깃하자 이렇게. 쫄깃, 쫄깃. 우리 음성공약하면 잘못하면 우리 신동님들이 울겠는데. 그럴까? 깜짝인가 봐. 환희심을, 환희심이 나게 해 드려야지. 환희심이 나게 해 드려야지. 딱 섞어서. 어머, 나는 진짜 포살림한테 잘하네. 잘하네. 네. 그러면은 내가 성주합파부터 배우대까지 넣어줄게요. 성주합파부터 배우대까지 넣어줄게요. 고음성공약김실자 상정 consultor8편 동방 화류, 서방, 화류, 풍방, 화류, 남방, 화류, 야구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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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왕대 원만 무예 대비보살, 무상심심이묘법, 백조원, 만검, 난조, 여래, 법정 진언니, 곰박하라요, 대다라니케, 정개수, 과관음보살, 석가여래, 문수보살, 지장보살, 옴, 바라니, 옴, 바라요, 옴, 바라니, 옴, 바라요, 앞도 당산 뒷도 주산 좌우 천령 수살매기기라 성황님네 나무구처하걸령 지신님네 여기까지만 우선 동해눈서에 뭐 무슨 보살 무슨 보살 하면 그게 더 질잖아 우선 여기까지 제가 잊지마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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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